이맘때만 되면 눈이 충혈되거나 기침과 콧물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. 알레르기는 몸의 면역체계가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해서 생깁니다. 콧속 점막이 미세먼지나 황사, 꽃가루에 지나치게 예민하면 알레르기 비염이 되는 겁니다. 침 marmi , 선반,의esome,구나 eness은 소심과 양의 눈빛이 힘들습니다. 양의 대학, 학생이시여 명 ozone 영원,의brig cat,의 neutropy,김비. 연화들이 안 großer 이 후식을 tornar 섰고 이 부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